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홈런에 목마른 팀인 샌프라인시스코가 드디어 홈런 타자를 영입했습니다. 샌프라인시스코는 우타거포 호루엘 솔레어와 3년 42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2021년 월드시리즈 MVP가 된 후 마이애미와 3년 3600만 달러에 계약했지만 1300만 달러 선수 옵션을 거절하고 FA가 된 솔레어로서는 성공적인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2012년 6월 푸이그가 다저스와 7년 4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을 때 컵스와 9년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솔레어는 푸이그 같은 화려함도 없었고 빠르게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컵스는 2016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 웨이드 데이비스를 데려오면서 솔레어를 켄자시티로 보냅니다. 그리고 솔레어는 27세 시즌인 2019년에 48개의 홈런을 날려 트라웃을 제치고 홈런왕이 됐고 2017년 무스타커스가 기록한 38개의 팀 기록을 경신합니다. 2021년 살바도르 페레스는 솔레어의 48홈런 기록과 타일을 잃었고 5탄위를 제치고 홈런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레어는 이후 공갈포로 전락했고 2021년 아쿠냐 부상으로 비상이 걸린 애틀란타가 데려가게 됩니다. 작 피더슨, 애덤 듀발, 에디 로사리오, 솔레어까지 외야수 4명을 한꺼번에 영입한 애틀란타는 이들의 대화력을 통해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함으로써 마감시한 트레이드에 새 역사를 씁니다. 특히 솔레어는 월드시리즈 1차전 최초의 1회초 리드오프 홈런과 4차전 7회 말 역전 데타 솔로 홈런, 6차전 선제결승 스리런을 날림으로써 월드시리즈에서 리드오프 홈런과 데타 홈런을 모두 기록한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됐고 쿠바 선수로는 1997년 리반 에르난데스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MVP가 됩니다. 2022년 솔레어는 72경기 출장과 OPS 0.695에 그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허리, 엄지손가락, 엉덩이, 옆구리 등 다양한 부상을 당하는 와중에도 137경기에서 36개 홈런을 날리고 OPS 0.853을 기록하는 대화력을 합니다. 36개 홈런은 19개를 친 재즈 치즘 주니어 브라이언 데라크루스와 17개의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팀내 1위였으며 루이스 아라에스와 함께 올스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솔레어는 배럴 타구 생산율이 상위 9%였고 타구의 질이 반영된 WOBA는 상위 6%였습니다. WRC 플러스는 126으로 스즈키 세이아, 훌리오 로드리게스, 알렉스 브레그먼과 동일한 메이저리그 23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종료됐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해 KBO 리그에서도 못 뛰게 된 푸이그가 메이저리그 132홈런과 누정연봉 5,1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솔레어는 통산 170홈런에 누정연봉이 9,7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솔레어의 약점은 부상이 많다는 것과 좋은 외화 수비를 기대하기 힘든 지명타자에 가까운 선수라는 것, 솔레어의 장점은 확실한 홈런 파워와 함께 지난해 좌한 상대 OPS 1.080, 통산 0.865에 달할 정도로 좌한에게 강한 우타자라는 겁니다. 특히 2019년에 펜스를 조종했는데도 2004년 베리본즈가 45개를 기록한 이후 30홈런 타자가 나오지 않는 샘프라인스코로서는 홈런 가뭄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2021년 브랜든 벨트가 부상으로 인해 97경기 29개를 기록했던 자이언츠는 지난해 윌머 플로레스가 23개로 팀 내 1위였고, 플로레스를 제외하면 20홈런 타자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솔레어에 합류에도 샘프라인스코 타선은 전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맷 채프먼을 데려와야 경쟁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샘프라인스코는 마이클 콤포토와 제이디 데이비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채프먼이 가세할 경우 자이언츠 타선은 1번 중견수 이정우, 2번 이루스 에스트라다, 3번 일루스 웨이드, 4번 좌익수 솔레어, 5번 삼루수 채프먼, 6번 지명타자 플로레스, 7번 중견수 야스트램스키, 8번 포수 베일리, 9번 유격수 루시아노로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좋아집니다. 반면 플로레스가 삼루를 볼 수 있고, 솔레어를 지명타자로 쓰는 게 나은 점을 고려하면 채프먼보다 벨린저가 궁합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진 보드는 FA 잔여 선수 탑10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1위는 블레이크 스넬입니다. 보드는 협상이 한번 결렬됐지만, 볼티모어가 코빈번스를 영입한 것에 자극을 받은 양키스가 결국 스넬과 계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키스는 1선발 게리콜, 2선발 블레이크 스넬, 3선발 마커스 스트로먼, 4선발 카를로스 로도네, 슈미트와 코르테스가 5선발을 경쟁하는 최고의 로테이션이 탄생합니다. 2위는 조던 몽고멜입니다. 보드는 몽고멜에 대해 텍사스와 재계약이 유력하지만, 필라들피아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3위는 코디 벨린저입니다. 보든이 계약 가능성을 언급한 팀은 컵스, 토론토, 에인젤스입니다. 3위는 맷 체프먼입니다. 보드는 토론토와 샌프란시스코 중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봤습니다. 5위는 제이디 마르티넷입니다. 최고의 지명타자인 제이디에 대해서는 매츠와 엔젤스가 유력하지만, 마이애미가 데려가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이디는 마이애미와 가까운 포트 로더데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6위는 위트 메리필드입니다. 메리필드에 대해서는 링크된 팀이 소개되지 않은 가운데, 얼마 전 브랜드마 씨가 무릎 수술을 받은 필리스가 메리필드의 유틸리티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위는 마이클 클레빈저로 보든이 추천한 팀은 보스턴, 워싱턴, 피츠버그, 콜로라도입니다. 8위는 류현진입니다. 보든은 류현진에 대해 건강해 보이지만 부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컨텐딩을 하지 않는 팀과 계약해서 지난해 후반기처럼 잘 던진 다음 마감시한 트레이드를 노려야 한다면서, 피츠버그, 워싱턴, 오클랜드를 후보로 들었습니다. 반면 컨텐딩을 하지만 로테이션의 문제를 가진 팀들이 덱스 보강용으로 데려갈 수 있다며, 양키스, 미러키, 세인트루이스를 언급했습니다. 9위는 브랜든 벨트입니다. 보든은 호세 아브레유가 하향세에 있는 휴스턴, 조시베리, 일로를 맞지만, 백업이 없는 마이애미가 행선지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10위는 마이클 로렌젠으로 보든이 예측한 행선지는 샌데고였습니다. 이 중에서 1위 스넬, 2위 몽고메리, 3위 벨린저, 4위 채프먼, 5위 제이디, 8위 류현진, 6명이 보라스 선수들입니다. 이번 겨울에 새로 영입한 6명이 모두 불펜 투수인 엔젤스는 좌한 불펜, 드루 포머란츠와 마이너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퍼, 타이옴, 마차도가 1, 2, 3순위로 뽑힌 2010년 드래프트에서 포머란츠는 클리브랜드의 5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포머란츠는 선발로 실패했지만, 2019년 미러키에서 불펜 변신에 성공함으로써 제2의 앤드류 밀러를 기대하게 합니다. 샌데고는 포머란츠를 4년 3,2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했고, 포머란츠는 2020 시즌에 대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도 좋은 활약을 하던 도중 굴곡근 수술을 받게 되고, 2022년에도, 2023년에도 복귀에 실패합니다. 4년의 계약기간 동안 47경기 44.1이닝에 그친 포머란츠는 2021년 8월 10일이 마지막 등판입니다. 보스턴 알렉스 코라 감독은 외화수비의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요시다는 대부분을 지명타자로 출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보스턴은 외화수 5AA에서 메이저리그 26위에 그쳤습니다.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코라는 내년 시즌을 보장받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브레슬로 단장은 보스턴은 젊은 선수들이 코어를 이루는 매우 경쟁력 있는 팀이 될 것이며, 팬들은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젠슨을 트레이드하고 싶어 하지만, 연봉 보조는 없다고 하는 보스턴은 신임 브레슬로 단장이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저스는 파란 내복에 충격을 안겨줬던 시티커넥트 유니폼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토를 비롯한 8팀이 새로 공개함으로써, 이제 시티커넥 유니폼이 없는 팀은 양키스와 오클랜드 두 팀이 남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